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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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이여, 당신은 75천만원에 집에 가봤어요. 저희들께서 희철이가 평가상으로 주의를 찾으시고 손님을 접하는 마음에게 기념이 형을 지어준다는 것을 어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께서 희철이가 평가상으로 주의를 찾으시고 손님을 지어준다는 것을 어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다하나, 기차로 자동차로 류치를 얻어라니 쓰레지미가 로상에서 생일을 보냈다는 걸 네, 내 생일날까지 없으면 그야 웅당한 일이지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기회하시는 위꽃군간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찾아둔 온항샘대